그리고 남성분들이 희생이 많이 오셨어요 남성분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막 소문을 하고 있었는데 아 설레더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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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설날 수 있어요! 설날 수 있어요! 네 설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이 게이트를 좋아해 주셔서 뭔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또 안녕하십니까? 축하해요 이렇게 많으시니까 너무 당연히 감사드리지만 남성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 무슨 말할까? 사실은 경우를 기쁜 걸 좋아해 주셔서 남자가 좋아해 주셔서 재밌었죠 여러분? 네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